내가 말라샹고를 만들 줄 알거든? 너에게 만들어 줄게 입니다. 자, 후이는요 할 줄 알다에요. 조동사 입니다. 조는 하다 라는 뜻의 동사 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요리를 만들다 이죠. 말라샹고는 중국 요리에요. 말라샹고 라는 맵다 입니다. 말라이죠. 입이 얼얼해질 정도 맵다. 입이 마비될 정도로 매운데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맛있는 요리 입니다. 샹고는 향기로운 향자 이구요. 고어는 솥과자인데 솥안이 향기로워요. 솥안이 향기로 가득합니다. 그 정도로 맛있다 라는 의미겠죠. 말라샹고 말라탕 드셔보셨죠? 비슷한 맛입니다. 자, 오 개인이죠. 당신에게 만들어 주겠다. 개인은 누구누구에게 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해주다. 너에게 말라샹고를 만들어 줄게 입니다. 자, 진짜 마? 정말이요? 혹은 진짜?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또 라고 해석합니다. 네. 잘 기억해 두세요. 하이 뒤에 긍정문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로 해석합니다. 나는 또 나는 그리고 짜사이도 좋아해요. 시환 좋아하다이죠. 조동사입니다. 시환 좋아하다. 근데 뭘 좋아해요? 치, 먹는 걸 좋아해요. 뭐를요? 짜사이. 네. 짜사이를. 짜사이를. 네. 여러분 짜사이 잘 아시죠? 중식당 가면 이렇게 반찬으로 주죠? 네. 착채라고 불리는 채소를 절여서 만든 반찬입니다. 어? 징꺼워두.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밥 먹었어요? 니, 츄팔러 마? 니, 츄팔러 마? 아직 안 먹은걸요? 워하이 메이 츄 너? 워하이 메이 츄팔러? 내가 말라샹고를 만들 줄 알아요. 워하이 쪼 마라샹고? 워하이 쪼 마라샹고? 당신에게 만들어 줄게요. 워게이니 쪼. 워게이니 쪼. 워게이니 쪼. 정말요? 나는 짜사이도 좋아해요. faced goedkню. 게임 organiz지로 alarm! 정말요? 워하이 쪼 вони devenir amiyle? 가지고وا. 이란 사이 크기 하고issä. 워하이 쪼. 워하이 쪼. 너eden마? IRA Б associates. 그리고 씨 마세요? 저는 찢어떼습니까? 와이엔너도 attorney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